포항 동빈내양의 오염 퇴적물 정화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내일 동빈내양에서 사업 착공식을 갖고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국비 117억 원을 투입해 5만 2천 세제곱미터의 오염 퇴적물을 수거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정화 사업에서는 사업 현장에서 수거된 퇴적물에 대해 입자 분리와 세척을 거쳐 오염도를 낮추고 활용이 가능한 퇴적물을 고형화해 현장에서 재활용하는 방식의 신기술을 시범 적용할 예정입니다.